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쌀떡쌀떡 깨끗쌀떡 너무 맛있어요 오이 오이 맛있어 오이 맛있네요 맛있네요 오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소해요 오이 치즈 치즈 바삭바삭 바삭바삭 바삭 초콜릿 초콜릿 저 마음에 들었네요 눈이 새콤달콤 exper trainers 쪄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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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쪄쫄쪄쪄맛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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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겉은 닭다리 계란 비빔밥 비빔밥 아주 맛있어요 이건 핫도그라 조금 더 맛있어요 저는 조합이 이긴 한데 오징어 퍽퍽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초콜릿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고맙습니다~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